별라도 너무 별난 집이 있습니다. 예술작품 같은 나무와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 일명 스머프 집이라는데요. 신의 손이 빚어놓은 듯한 놀라운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이제 막 물이 오르는 꽃과 나무들. 봄기온을 한껏 머금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그 무엇보다 시선을 확 끄는 집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주인공이 집을 아주 개성 있게 지었다고 합니다. 자, 구경하러 가보시죠. 만화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모습인데요. 이야, 여기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 맨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의원 고순매 부부입니다. 이곳은 조경사인 주인공이 28년 전부터 조금씩 땅을 사서 하나하나 손으로 읽어 만든 집과 정원인데요.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해 별천지가 된 이 집은 15년 전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주인공 혼자 14개월 동안 지었답니다. 이 집은 대지 면적 3967제곱미터, 옆면적 3967제곱미터의 2층 집인데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카페와 정자 2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천장부터 탁자까지 모두 나무로 된 실내가 보이고요. 옹장한 크기의 정자에 오르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시원한 폭포와 꽃 정원이 한눈에 보입니다. 둘러볼수록 놀라운 이 집.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집을 놀러 왔는데 그냥 앞모습은 나무나무한 느낌인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게 이 집을 선생님이 다 손수 지으셨다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 흑백으로 테레비 보면 스머프 있죠. 따다라다다다다. 개구쟁이 스머프. 네, 네. 그 집이 성장해서까지 내류 속에 남았어요. 저런 집을 짓고 살고 싶었는데 문방구에 가서 아이들 갖고 오는 안경 같은 거 만든 수습광 있죠. 네. 그걸 갖다가 핀세트하고 본드로 붙여서 모델을 그대로 놓고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직접 이렇게 설계 모형을 만드셔서 그 사태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한 치도 석가리 하나도 안 준비가 됐고 그대로 갔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남편분께서 집을 다 손수 지으셨잖아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죠.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집이에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집을 사시는데. 그런데 집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아래에는 저희가 생활하고 우위에는 아들 며느리가 생활하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는 또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조경을 구경하면서 원두막에서 시원하게 차도 마시게끔 원두막도 두 군데나 있어요. 또 여름에는 수박 참 먹으면 너무 좋겠네요. 이 집이 또 직접 지으셨다니까 오늘은 선생님이 해설사가 되셔서 저희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그래요. 가볼까요? 고고고. 주인공이 이름 붙였다는 스머프 집. 들어가 볼까요? 스머프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나무로 된 집이라는 것. 주인공이 제지수의 힘을 빌리지 않고 통나무를 직접 다듬었는데 같은 모양의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지수의 나무를 맡기면 매끄럽고 단정한 집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애를 쓴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보니까 나무가 진짜 많은데요. 울퉁불퉁하기도 살아있는 것 같이 너무 재밌거든요. 나무가 좀 종류가 다양한가 봐요? 좀 모양이 달라요? 있는 대로 나무를 들어온 대로 다 쐈거든요. 여기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소나무, 낙엽송, 전나무, 잣나무, 천장에 대나무. 총 지금 한 5가지 정도의 다양한 나무들이 이 집에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 집을 준 게 아니고 미리 구해놓고 구해놓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하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더 좋잖아요. 반듯반듯하고 매끄러운 것보다 마음대로 생긴 울퉁불퉁한 모양과 나뭇결을 좋아하는 주인공. 이야 있는 그대로가 예술이네요 예술. 그런데요. 나무 옆에 보이는 저 벽면은 뭘로 만든 건지 궁금하시죠? 이게 글쎄 돌이랍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나무 옆에 벽은요.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게 약간 찜질방에서 많이 본 그런 벽 같거든요. 어떤 벽이에요? 이 벽은? 나무 무늬가 들어가서 목문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산지가 영어래요. 오히려 중국서도 이건 안 들어와요. 목문석은. 우리가 집 전체를 바닥부터 벽까지 싹 전부 이제 요거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제 옥석으로 돌렸죠. 아 저기... 파란 부분이 옥석이죠. 그런데 요런 목문석의 그런 돌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관리하고 말 것도 없어요. 한 번 시공해놓으면 처음부터 그대로 가요. 조금 이제 지금 있는 상태보다 동백기름 같은 게 살짝 달라지면 확 더 튀어나죠. 반질반질하고 색감이 좀 사나요? 네. 살아요. 100% 살아요. 벽 자재로 목문석과 옥석을 사용한 주인공. 돌을 건축 자재로 10분 활용한 건 그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17살부터 수석 판매를 하면서 돌에 가난한 전문가가 다 됐답니다. 쇠처럼 구리처럼 보이는 이 지붕도 사실은 돌기화를 얹은 거랍니다. 지붕이 굉장히 독특해요. 뭔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뉘어있으니까 집이 이렇게 색칠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일 왼쪽의 큰 지붕. 네. 그거는 이제 판석인데. 그거는 일정하게 가공을 한 거예요. 저 경사도가 약 70도 나와요. 지붕은 경사도가. 구멍을 뚫어서 일일이 옷으로 고정을 시켜서 한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게 이건 자연 그대로 올린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너와라고 하나요? 그런 지붕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나무를 사용하신 거예요? 참나무를 뽀개서. 눈이나 비에 좀 약할 것 같은데 이건 보수 기간이 좀 있지 않을까요? 길게 가야 10년이에요. 지금 바꿀 시기가 됐어요. 아 그래요? 싹 뜯어내고. 네. 위에다 나는 지금 와송 심어져 있잖아요. 군대 건네 있더라고요. 네. 그 나머지를 다 와송으로 심어서. 여름에 보시면 와송 꽃이 기가 막혀요. 지붕이 3개인데 하나로 가면 단순하잖아요. 네. 뭔가 포인트를 또 팩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집인 것 같아요. 물소리만으로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폭포. 여기는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 정원인데요. 소나무와 40여 종의 바이솔 등 모두 600여 종의 토종 식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수석과 이끼로 그림도 그리고 폭포도 만들어 진경산수와 같은 풍경을 표현했다니 감탄사가 전련합니다. 테마 공원 같은 정원에는 주인공의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석 박물관을 갔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공간이 지금 제 눈에 펼쳐졌어요. 이런 정원을 꾸미시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셔야 꾸밀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를 팔면 두 개를 만들고 또 두 개 팔면 또 세 개 만들고 땅을 늘려가면서. 여기 이 자리에서만 딱 27년. 올해 28년째 접어들어요. 28년째 계속 꾸며가버리신 거예요? 네. 꾸며가고 판매도 하고 또 판 걸로 늘려가고. 돌을 선택하는 팁이 있을까요? 초보자들은 그걸 무령으로 봐요. 짐승 모양. 이 뒤에 있는 조그만 까만 돌도 보는 사람은 토끼로 보고 거북이로 보고 뚜껍이로 본단 말이에요. 오래되면 될수록 산수화를 보게 되죠. 맨 처음에는 동물 모양으로 봤다가 나중에는 정말 고수들은 이 돌을 산 모양으로 본다. 본인마다 다 자기 취향이 있어요. 평석 좋아하는 사람이고 입석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갖고 있는 취향에 맞춰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아주 그냥 제대로 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이죠. 돌, 나무, 꽃을 좋아해 자연으로 집을 지은 주인공. 집 안에서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건 늘 꽃길을 걷는 것처럼 기분 좋다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 아는 만큼 집을 짓는다는 걸 손수 보여주고 있는 주인공. 이제는 그 기쁨,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누렸으면 한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집 구경하면서 또 직접 지으셔서 그런지 참 재미있고 또 특별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선생님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내 손으로 지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또 내가 짓고 싶은 집을 지었으니까 어머니 품속 같은데.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품속 안 지어서 젖을 먹을 때 그런 포근한 느낌, 아늑하고. 그게 제일 좋은 집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께서는 어떤 집의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집을 직접 황토하고 나무하고 돌하고 짓다 보니까 건강에도 좋고. 제가 좀 많이 아팠었는데 지금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건강한 집으로 나는 느낌이 가요. 더욱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혜정이가 이렇게 해서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하트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만화에서 시작된 내 집에 대한 꿈.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나무, 돌, 꽃, 자연이 살아있는 만화 같은 집을 원한다면. 충주의 스머프 집을 추천합니다. 손수 지은 나만의 스머프 집. 마이 멘션. 잠깐만 우리 이제 구독해봐요. 좋아요 눌러요.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 멘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